가내려. 저기요. 네? 무슨 일입니까? 네? 아, 저기 제가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놀이반에 보낼까 해서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데리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조카가 어디있어? 없으면 만나면 되지 뭐. 조은이에요. 조은아, 선생님한테 예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얘가 정말 여섯살이에요? 여섯살 치고 되게 크네. 어렸을 때 한약을 잘 못 먹어서 전 사왔어요. 에이, 얘가 나보고 밥을 해요. 니가 먼저 나보고 꼬딱지라고 했잖아. 자, 친구끼리 싸우면 안돼요. 왜? 사이좋게 지내야지. 저렇게 정신이 낮은 애자리랑 지내라고요? 나 갈래요. 아, 너희 삼촌집이 들어왔더라? 그거 언니가 사줄게. 좋아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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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마. 자자차 걷어봐! 그럼요. 그럼요 유모는 한글 잘 모른다는데 네? 아 그게 첫번째까지 알겠는데 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 사과 영어로 애플 아 내가 제일 크니까 내가 엄마고 니들의 애기다 좋아 좋아 엄마 하나 대구를 잡아주세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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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요 기다려 엄마가 다 잡아줄게 저 개구리 좀만 손놀림 보세요 또래 애들과는 확실히 틀려요 네 근데 취미가 뭐에요? 정은이같은 천자애들 발굴하는거 뭐야 애들밖에 모르잖아 하우와이유 하우와이유 아임빠인 땡큐앤뉴 성은아 아임빠인 땡큐도 알아? 우와 정은이 정말 천재다 천재 공주님 뭐 드릴까요? 맛있는 과자 좀 갖다줘 네 내가 놀이방 아니면 어디서 이런 공주대점을 받아보겠어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어? 정은이 누나 어? 뭐야 우리 반 미네 동생이잖아 뭐라니? 우리 누나 짝꿍이에요 정은이 누나 난 너 몰라 너 누구니? 어? 이상하다 고정초등학교 1학년 3반 백종은 누나 맞는데? 초등학교? 백종은 맞는데 난 초등학생이 아니라 여섯 살 몇 점이야? 그럼 우리 누나한테 물어봐야지 누나 어떡하지? 모르겠다 진짜 정은아 이거 정은이가 친구들한테 쓰는 편지에요 꼭 좀 읽어달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 정은이가 앞으로 못 나온대요 왜요? 영재교육 받으러 캐나다로 유학을 갔대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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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이가 여러분한테 편지를 썼으니까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안녕 친구들아